전 의사님 유명해요. 임변 활동하실 때 파이터 하셨다고. 매스컴에서 이 사건은 관심이 많아. 워낙에 좋은 기회라. 양편한테도 회사 얘기도. 내가 증인이라고? 임지휘 양을 법정에 세우면 어떨 것 같으세요? 자기 세계 안에 있는 아이랑 소통하기가 힘들 거예요. 임지휘 학생 맞지? 어, 나는 변호사 아저씨야. 발파고 시대의 변호사는 10년 후 사라질 직업 700이개 중에 하나예요. 무례했다면 죄송합니다. 자폐인들은 저마다의 세계가 있어요. 당신이 거기로 들어가면 되잖아요. 지휘야. 법정에만 세우면 게임 끝일 것 같은데요? 누가 그 연말을 믿겠어요? 지휘야. 지휘야. 당신들 뭐하는 사람들이에요? 대나 지휘야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? 우리나라에서 성공하려면 적당히 내가 좀 굳어야 돼.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? 장인 zast scripts 활동하고 싶어요. 우완黨은 고 senhor 수연 장인 당신들 에이 한글자막 by 한효정